음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10년을 여기 계셨어요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 되게 좋다 기억나요? 알갈마리나 세컷 기억나요? 네 볶음밥 먹었으니까 이것도 맛을 알거예요 맛있어 이렇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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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시안 잘했어요 완벽한 가이드 K치킨은 먹어야지 고기 가처리가 鳁 네 아니요 아주 그사짐 그들 다 쐈게 오 1 3 잘 씩 나도 고기 더 더 고기 음 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. ㄹㄹ. , 고급적이다. 그럼 네. 네. . . 직원으로 주의는. 너가 다시 말하라고. 다 온다. ꚍ질이 느껴진 것 같아. 그런데 오기의 볼이quila. 여기가 찼가고. 장 laying거. whether. 항상 이 집골 전용 뭐해서 이거 좀 해? 가르쳐? 있었던 거 같은데 스포츠고릇 이것은 한국의lay 아기의 혹은 어학연 또한 아직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제가 내일을 준비해 드릴게요.